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우주의 힘 중 우리가 아직 모르는 70%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다크에너지로 불리는 암흑에너지인데요. 새로운 논문에 따르면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그 암흑에너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우주가 계속 더 빠른 속력으로 팽창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90년대까지 알려진 이론들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가 난처했죠. 우주의 모든 객체에 적용돼야 하는 중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확장속도는 점점 느려져야 할 테니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중력보다 강한 힘으로 객체들 사이를 밀어내는 힘인데요. 이는 아인슈타인이 진작 제시했으나 버린 개념이었던 우주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중력에 대항하는 힘, 우주 상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아시듯 블랙홀은 스스로가 갖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중심부에선 특이점으로 부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으로 생각해왔죠. 이번 연구 결과는 블랙홀이 진공에너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질량을 늘리고 있으며 암흑에너지의 원천을 제공하고 내부 중심의 특이점이 형성될 이론적 필요성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블랙홀의 사이즈는 주변을 지나는 별을 흡수하거나 혹은 다른 블랙홀을 흡수하며 커집니다. 블랙홀이 커지는 이유가 정확히 이것들 뿐인지 확인하고자 90억 년에 걸쳐있는 블랙홀 데이터들을 연구한 건데요. 연구진은 우주 초기에 진화한 후 휴면 상태가 된 거대 타원 은하로 불리는 특정 은하들에 집중했습니다. 휴면 은하이기 때문에 이미 별 형성은 모두 마쳤고 중심의 블랙홀이 흡수할 물질이 거의 남지 않은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번 연구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어렸을 때에 해당하는 먼 은하와 늙고 죽은 은하인 로컬타원 은하를 비교했을 때 흡수로 인해 커졌을 사이즈로 계산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블랙홀은 90억 년 전의 크기에 비해 7배에서 크게는 20배가량 더 큰 건데요. 이것은 블랙홀이 실제로 진공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질량이 증가하므로 우주 팽창과 결합되어 있다는 최초의 관측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주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관찰을 통해 확인된다면 우주론적 결합은 블랙홀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할 것으로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